자 우리 얘기 하죠 맥시씨 그날 잘 들어가셨나요? 그날?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날 뭐가 무슨 날이에요? 그날 잘 들어가셨나요? 둘이 둘이 뭐였는데요? 둘이 뭐란 건 아니고 여럿이서 여럿이서 아 술을 또 한잔 오랜만에 제가 요번 연도에 목표잖아요 뭐죠? 막 사는 거 어떻게 막 사는게 뭐예요?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 주위 사람들 시선 안 살게 예를 들어 하나 막 사는 거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그냥 말 거는 거야 맘에 들면 누구한테? 여자한테? 응! 아무거나 내가 만약에 거리에서 말 걸어요? 기분이 나빠요? 이민씨가?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이게 신년 계획이에요 심지어 제 신년 계획인데 2월 지금 예 됐는데 한 분한테도 얘기 못한다 한 200분 정도의 한 분은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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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시간